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했죠. 3대 개혁 추진, 노동, 교육, 연금 이렇게 3대 개혁 추진과 기득권 세력 타파에 방점이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3대 개혁 추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기득권과의 타협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를 외쳤는데 이 기득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득권이라 하면 민노총, 전교조,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개혁의 추진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신년사, 기득권 타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득권자가 누구냐,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본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 노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언급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을 법한데, 결국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언급한 기득권자라는 얘기는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 개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야나 정파를 나눠서 꼭 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기득권자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을 어떤 특별하게 정쟁의 차원에서 해석한다기보다는 개혁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 3대 개혁 중에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노사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 대통령의 저러한 발언과 관련해서 신년사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오늘 민주당의 반응인데요. 세 가지가 없었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다른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렁하고 있습니다.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제책 신년사였습니다.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이 앞에서 자수석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 신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자,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하나만한 얘기들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이고,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으시네요. 거대 야당의 몽리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관옥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신년사?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유가 매우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좋은데 누구 입장에서의 개혁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예컨대 노동개혁이다 그러면 근로시간 연장을 개혁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52시간 주의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노사법치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개혁인지. 지금은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이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연금 개혁으로 가면 더 합니다. 예컨대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걸 축소시키고 시간을 늘리고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저항 세력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어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정을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개혁이 뭐지라고 좀 의아해하는 그런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대통령실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런 개혁을 어느 특정 세력을 좀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 더 큰 분란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경험에서 많이 배워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왜 협치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더군요. 야당과 잘 지내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더군요.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국회 시정 연설할 때 내가 국회 본회의장 갔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들어오지도 않았더군요.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하고 국회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려고 한다라고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2023년도 글쎄요, 이 협치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라워, 2022년도 글쎄요, 이 협치 무시 있잖아요. 일 Family Art 2-L-B-B 1-L-B-E